시흥 단신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와 함께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와 함께 경기 소부권 중심의 K-바이오 밸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심사를 진행해 다음 달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